지독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땅 앙골라 강바닥까지 드러나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한참을 걸어 유니세프 의료진을 찾은 투패 영양실조로 아픈 몸에 폐렴까지 겹쳐 숨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치료가 시급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29명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당신의 전화가 생명이 됩니다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 주세요 후원 문의 080-519-100